삼계탕 먹기 좋은 날씨 맛간 인터뷰 요즘 근황은 집 작업실 윤희집 집 작업실 윤희집 즐겨 먹기에 너무 고가의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 진짜 맛있겠다 저는 죽이에요 제가 얼마전에 사랑니를 뽑았거든요 쟤는 건강해요 저도 건강 먹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 자신의 데치고 ج이 잘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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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. 공책. 끝. 끝. 이거 보여줄게. 이거. 우와 예쁘다. 우리 굿즈라고 만들어주셨어. 우리 7주년이라고. 그치. 그리고 내 절. 그리고 동숭아 물 들렸어. 우리. 우리 가방. 검사. 만지다. 가방. 손재정재. 손재정재. 가방만에. 손재정재. 이거 냄새 너무 좋더라고. 나 골라 요만큼 졌어. 필통. 다이어리. 민트. 민트인 줄 알았지. 이어폰. 그리고 필수품. 마스킹 테이프. 여름용. 여름도 시기. 양말 들어있는 것 같은데. 양말은 요즘에. 진짜 양말인데. 요즘에 자꾸 여름이니까. 몇 발로 다닌잖아요. 그래서. 뭐야 그거. 뭐. 미쳤어. 없어 이제? 진짜? 응. 됐다. 시원해. 몸부신을 했더니. 아주 여름이 시원하구만. 강세윤씨. 맛있게 잘 드셨나요? 네네. 그럼요.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그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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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